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안녕하십니까? 원주권 뉴스입니다. 원주시 의회의 공론화 요구에 이어 화천군은 아예 도청사 유치까지 선언했지만 강원도는 청사 이전이 아닌 신축 사업이라며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하는 청사 유치전에 대해 선을 그었습니다. 강원도는 원주 지역과 화천군에서 청사 이전과 관련된 발언을 했지만 경북도청이나 충남도청은 광역시라는 다른 행정구역에서 경북과 충남의 행정구역으로 이전하는 사업이었다며 강원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는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하는 이런 유치전을 막기 위해 도내 18개 시군 공무원을 대상으로 도청 신축과 관련한 설명회를 열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원주시가 아프리카 돼지열병 차단 소독을 강화하기 위해 드론을 활용합니다. 원주시는 오늘부터 관내 양돈농가 37곳을 돌며 방역 차량이나 소독기를 이용한 방역과 드론을 투입해 항공 방제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드론을 이용할 경우 관계자가 농장에 들어가지 않고도 소독을 할 수 있으며 입체적 방역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축산 농가들의 모임이 금지되면서 다음 달 4일로 예정된 횡성축협 조합원 한마음대회 행사가 취소됐습니다. 횡성축협은 횡성한우축제 기간에 조합원 1,400여 명이 참여하는 송아지 분양과 경품 추첨 등의 조합원 행사를 계획했지만 축산 농가 보호를 위해 모두 취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횡성문화재단은 횡성한우축제 내 축종별 홍보 행사는 모두 제외시켰고 나머지 행사는 문화행사로 치러져 돼지열병에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예정대로 축제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 농가와 해당 농가 출하 도축장을 다녀온 차량이 도내 82곳 농가를 들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강원도에 따르면 도내 역항 농가는 모두 82곳으로 29곳이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 농가를, 53곳이 발생 농가에서 출하한 도축장을 다녀왔습니다. 역항 농가는 철원이 46곳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화천이 10곳, 홍천이 8곳 등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강원 전역이 중점관리지역으로 확대된 가운데 강원도는 역항 농가에 대해서 임상검사와 정밀검사를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 임대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낳고 있는 원주청솔아파트 임대업체 대표와 원주시장과의 면담이 무산됐습니다. 원주시에 따르면 해당 임대업체 대표는 관련 자료가 부족하다며 오늘로 예정된 시장과의 면담을 일방적으로 취소했습니다. 이번 면담은 임대보증금 미반환 세입자들이 원주시에 적극적인 개입을 요청하면서 추진된 겁니다. 한편 해당 업체는 이랄초 법원의 회생 절차를 신청한 상태입니다. 직장을 잃은 것처럼 꾸며 실업급여를 타내거나 이를 도운 일당 5명이 당국에 붙잡혔습니다. 고용노동부 원주지청은 근무 중인 직원을 퇴직한 것처럼 꾸미거나 아예 근무한 적이 없는 지인이 회사를 다니다 퇴직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지난 넉 달 동안 실업급여 1,460만 원을 받아낸 업체 대표 32살 A씨와 20대 근로자 B씨 등 5명을 입건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일당 5명을 검찰에 송치하는 한편 부당 수령액의 추징금을 더한 1,750만 원에 대해 회수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불법 도박장을 제공하고 사용료 등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지난 2년 동안 원주 자신의 집에서 7차례 불법 도박장을 열어 사용료 2,200만 원을 받고 스스로도 도박에 참여한 혐의로 37살 김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해당 도박장에서 도박꾼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챙긴 38살 강 모 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원주시 태장동 수소충전소 설치 추진과 관련한 주민설명회가 지역 주민들의 반발로 무산됐습니다. 태장 2동 주민들은 최근 수소폭발 사고로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큰데 이미 주유소와 가스충전소가 있는 주거 밀집 지역에 수소충전소가 또 들어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결사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강원도 수소충전소 설치 사업을 진행 중인 강원테크노파크는 안전대책과 현재 운영 중인 수소충전소 사례 등을 알린 뒤 주민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막 SRF발전소 저지 범시민대책위가 화훼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를 청구했습니다. 범대위와 자유한국당 시의원들은 오늘 감사원에 원주시가 출자한 원주 화훼특화관광단지 개발에 대한 공익감사를 요구하는 1,300여 명의 서명부를 감사원에 제출했습니다. 범대위는 화훼단지를 추진한 7년 동안 행정 절차와 법인의 회계, 운영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다며 투명성 확보를 위해 감사를 청구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조창위 원주시 의원은 열병합발전소 무효화를 요구하며 일주일째 단식 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원주시가 지역 5개 대학교와 학술 문화교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강릉 원주대와 상지대와 한라대, 연세대 미래캠퍼스, 경동대 등 원주지역 5개 대학은 오늘 원주시청에서 협약을 맺고 원주시의 평생교육과 인문도시 구현, 지역인재육성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대학들은 시립도서관을 통해 수준 높은 강좌와 프로그램을 시민들에게 제공하고 대학생들의 지역인문활동 참여도 확대할 예정입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